1접구인 빨간 공이 단쿠션에 붙어 있습니다 다음 배치를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치면 될까요? 키스가 날 것을 미리 알고 키스를 이용해서 득점한다면 그림처럼 다음 배치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에 당점을 조금 올려주어야 1접구의 두께를 조금이라도 두껍게 칠 수 있어서 다음 배치에 유리합니다 다음 배치에서 만나요! 다음 배치에서 만나요! 다음 배치에서 만나요! 다음 배치에서 만나요!